안녕하세요. 하늘이 tv의 의정부 하늘이 도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특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유행이에요.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님 같은 게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그냥 대충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칼을 잡고 또 험한 일을 해야지 잘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좀 요리사로 성공을 하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요리로 성공하느냐. 일단은 칼 잡는 사람들이 칼을 잘 잡는 사주가 되는 게 좋긴 하겠죠. 칼을 잡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보통인데 백호살이라든가 양인살이라든가 사주학적으로 굉장히 강한 기운들을 가진 사람들의 사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발달하면요. 이 칼을 크게 크게 휘두르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인가요? 장군, 군인, 경찰, 검사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무인으로 칼을 잡는 사람들을 무인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뭐 검사, 군인, 경찰, 경호원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죠. 내가 신체적인 무력을 통해가지고 불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칼을 잡고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장군의 격으로 태어났는데 이 칼이 큰 칼을 못 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작은 칼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도축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병원에서 피를 보는 사람들 있죠. 장군의 사주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직업들이 좀 기피하는 직업이 많죠. 피를 보는 직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구분이 나뉘게 됩니다. 장군이 큰 칼을 못 휘두르니 작은 칼을 잡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행위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또 참 시대가 바뀐 게 옛날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도축, 요리,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일 이런 것들이 환자를 보는 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뭔가 직업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도축이라든가 요리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좀 낮은 직업군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하기도. 근데 요즘엔 참 각각 맞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주들의 특징을 보면은 보통 이제 백호살, 개강살 이런 게 강한 사주들이 잘 된다. 근데 요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칼이 이제 좀 손잡이가 좀 잘못 달려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나를 찌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도축하시는 분들 보면은 몸에 상처가 많습니다. 내 손에 찢기도 하고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버라이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런 분들은 잘 잡아 나가야지만이 요리사로 길을 걸어왔을 때 대성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참 이제 성공하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죠. 요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근데 거기에 이제 흑백 요리사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봐도 요즘에는 좀 각양각색이에요. 관상적으로 봐도 다양한 형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좀 이제 요리사로서 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사주에 뭔가 요리뿐만 아니라 도화살, 화개살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요리뿐만 아니라 내가 인기적으로도 공인의 역할을 띄는 사람들 있죠. 요리를 맛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잘 표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인 라이닝이라든지 오마카세라든지 이런 거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이 맛보다는 남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한 뭔가 퍼포먼스 플레이팅 이런 게 좋은 게 뛰어나는 그런 거라서 요런 걸 잘하는 요리사들이 요즘에는 각광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칼을 잡는 거니까 범죄자의 사주랑도 저는 좀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님 굉장히 뛰어난 영웅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인이겠죠. 그리고 이제 경찰과 범죄자는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교도관과 재수의 차이도 한 끗 차이에요. 조금만 삐끗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큰 칼을 휘두를수록 큰 도둑이 될 확률이 크고요. 작은 칼을 휘두를수록 작은 도둑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칼을 잡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비리라든지 그런 불법 편법적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깨끗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흑백 요리사 요리사는 어떤 사주가 잘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저도 옛날에 요리를 했지만 요리사라고 하는 지각이 각광을 받긴 하지만 요즘에 참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폐업도 많이 하시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갈려를 업종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좋은 성분을 많이 보시기를 기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